많은 수험생들이 이 문제를 진짜 어려워 했었는데 여러분 선배들 중에서 이 문제를 맞췄던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찍어서 맞췄습니다. 찍어서 근데 왜 그러냐면 앞에 1번부터 20번까지 성공적으로 푼 학생들이 마지막에 21번 문제를 봤더니 특정 보기 하나가 앞에 답이 너무 없었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특정 보기 하나가 없어가지고 왠지 21번까지 그 보기가 아니면 너무 하나의 답이 너무 적게 나왔기 때문에 찍어가지고 맞췄던 수험생들이 있는데 이게 수능에서 모든 객관식 선지가 동일한 빈도로 나온다라고 하는 걸 평가원에서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다가는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수학 문제는 풀어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단계 하나하나 맞았으면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첫 번째, 수열 a, n이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 두 번째 항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갑자기 수열이 뜬금없이 나왔죠. 그러나 수열 자체가 평가 요소가 되진 않습니다. 첫 번째 항은 뭡니까? 마이너스 1이야. 두 번째 항 얼마입니까?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니까 2의 0제곱이니까 1이 돼서 2 빼기 1 하면 1입니다. 세 번째 항 얼마입니까? 여기다가 3 집어넣기려면 2분의 1이니까 2 마이너스 2분의 1. 네 번째 항 뭡니까? 2 마이너스 4분의 1. 그다음은 2 마이너스 8분의 1.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n이 한없이 커져감에 따라서 요 값이 얼마에 수렴하냐면 2에 수렴하지 절대 2가 되진 않습니다. 극한값이 2일 뿐이지 이 함수값, 수열 자체가 2가 되진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2에 굉장히 가까운 느낌. 뭐 수직선을 표현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이고요. 0이고요. 1이고요. 얘가 2라고 하면은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 두 번째 항은 1. 세 번째 항은 요거 사이에 중간. 네 번째 항은 요거 사이에 중간. 그다음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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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충분해. 수열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수열을 보고 야, 내가 다시 고1, 2학기 때 배웠던 수학 2의 수열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포커스가 어디 맞춰져 있어요? 미적분 2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이렇게 나열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구간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인데 2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자, 여기 정의된 함수 fx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고 나와야 이게 무슨 함수입니까? 그냥 사인 함수인 거야. 별거 아닙니다. 사인 함수, 사인 함수. 다만 이 사인 함수의 각이 x가 아니라 2의 n제곱 파이 x니까 뭐가 다릅니까? 주기성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주기성은 미적분 2에 배웠네요. 뭡니까? 이 앞에 개수가 2의 n제곱 파이죠? 이거 분의 2파이가 주기가 되는 거고요. 파이 파이 없어지니까 2의 1마이너스 n인제곱이 바로 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n이 1이면 주기가 1입니다. 만약에 n이 2면 주기가 2분의 1입니다. 만약에 n이 3이면 주기가 4분의 1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처음에는 완만하게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더 빠르게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이런 느낌인 거야.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 대해서 근데 항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기를 구했어요. 지금이 이 주기성에 대해서 x가 a n과 a의 n 플러스 1 사이일 때 이 그래프를 따르는 겁니다. 만약에 n이 1이면 a1과 a2 사이 다시 말하면 이 사이에서는 n이 1이니까 sin 2의 sin 2 파이 x 주기가 뭡니까? 주기가 1인 거야. 그 다음에 이 사이에는 n이 2가 들어가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주기가 2분의 1인 거야. 이 사이에는요 주기가 4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구간에 따라서 sin 함수이긴 한데 주기성이 계속해서 달라지는 그래프가 되겠구나. 여기까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미적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냥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것만 필요한데 이게 뭐랑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구조가 먼저 첫 번째 있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을 해석해서 답을 내는 그런 단계로 진입하는데 이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21번 문제인데 이 형태까지를 통해서 fx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 이 마지막 세 줄을 해석해가지고 답을 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문제와 상관없이 그래프를 그려 볼게요. 그래프 그래프 좋아요.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지우고 그래프 x축을 먼저 한번 그려 x축 됐습니까? 그 다음에 y축을 그리구요 y축을 그리구요 그 다음 이 값이 minus 1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2 이해 되겠어요? 자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는 자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는 주기가 얼마라고? 1이라고 그러니까 싸인 함수가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2에서부터 a3까지는 그러니까 뭐예요? 2 빼기 2분의 1니까 이 중간까지지 그때는 주기가 뭐라고? 2분의 1이라고 근데 요 간격이 2분의 1 아닙니까? 그러면 싸인 함수가 한 싸이클이 여기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됩니다.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됩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따라서 2 빼기 4분의 1 요 사이에는 또 싸인 함수를 그리는 주기가 4분의 1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또 한 싸이클이 그려지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점점점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한히 쫙 뻗어지는 그런 느낌의 그래프 이게 싸인 함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요 그래프 전체가 바로 y는 fx의 그래프 여기까지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가 이제 뭘 물어보는 거냐면요 알파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있었을 때 인테그럴 알파부터 t까지 fx dx가 0인 것을 만족하는 t를 찾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 조건을 해석하는 건데 이 조건의 해석은 사실 의외로 굉장히 쉽죠. 뭡니까? 알파부터 t까지 적분함이 0이란 뜻은 여러분 이 그래프가 fx가 뭡니까? 요 물결치는 모양 그래프니까 알파가 어딘가에 있어요. 알파가 문제에서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있다는 뜻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지 요 부분으로서부터 적분함이 0이란 말은 x축 위쪽과 x축 아래쪽 부분의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적분하게 되면 0이란 뜻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런 값이 알파라고 치면 요런 값이 문제에서 만족하는 t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인테그럴 알파부터 t까지 하면 아래쪽 위쪽 넓이가 똑같으니까 0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요 식을 만족하는 t가 t가 0에서부터 이 사이에 있는데 그 t의 갯수가 문제에서 103개가 된대. 이 문제의 키가 되는 조건이 바로 요겁니다. t가 103개가 된다는 조건. 다시 말하면 요거는 되게 쉬워요. 위쪽 아래쪽 넓이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 103개가 되는 문제에서 뭐예요? 그 103개가 되는 것에 알파를 구해서 로그 2에 1 빼기 코사인 2파의 알파를 구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알파가 얼마인지만 구하면 되는 거야. 이 값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뒤에 거는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알파 값만 구하면 그냥 끝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 구하는 문제야? 아, 이게 103개가 되기 위한 알파가 과연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 103이란 숫자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3이란 숫자의 해석만 끝나면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문제보다 문제는 굉장히 길죠.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 마지막에 예습해라고 했는데 이런 조건들을 보는 순간 식이 너무 복잡해서 뭔가 시작하기도 좀 만만치 않은 또 이런 조건 와, 이게 뭐야? 로그 코사인 삼각함수 삼각함수 그래프 수열 통합되어 있는 기막힌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적분한 부분의 넓이가 0이 되는 적분하는 값이 0이 되는 값에 해당하는 이게 103개가 되는 t가 103개가 되는 걸 찾는 문제인데 이런 새로운 조건이 나오면요. 당연히 이건 기존의 문제에서 풀 수가 없는 조건이야. 태어나서 처음 이 문제를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이거 만족하는 t가 103개가 있대. 그러니까 당연히 넓이가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넓이가 똑같게 되면 이거 만족하는 t가 하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인함수의 대칭성에 의해서 그죠? 이 위쪽과 아래쪽 넓이가 똑같잖아. 이 하얀색의 사인함수 그래프가 이런 점에 대해 대칭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값이 0이 된다고 치면 0이 된 값이 반드시 또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에 또 반드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t값이 또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까?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게 되면 위아래 똑같으니까 0 되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과 이 부분 넓이가 똑같은 거잖아요. 반드시 대칭성에서 이거랑 똑같은 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알파부터 이 t까지 적분하면 또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한 사이클 안에 반드시 두 개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t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이클 안에는요.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t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그럼 동일한 이유로 두 번째 사이클이 또 있죠. 두 번째가 똑같습니다. 이 부분하고 넓이가 똑같은 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또 만족하는 t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거랑 똑같게 되는 게 대칭성에서 반드시 여기 어딘가에 또 있는 겁니다. 또 만족하는 t가 두 개가 이 두 번째 사이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이클은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 어딘가가 넓이가 똑같다고 치면 또 두 개. 계속 두 개가 돼서 이거가 전체가 103개가 돼야 되는데 어라? 뭔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합니까? 103은 홀수입니다. 홀수.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103에서 끝나려면 어떻게 상황이 돼야 되는지를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현재 앞에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그 다음이 조금 더 가파르게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한 사이클 그 다음 사이클 이라고 치면 만약에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되는 값이 만약에 t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넓이가 똑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으면 문제에 조금 만족하는 건데 실제로 실제로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지금 사인함수 앞에 이만큼이 각이 곱해진 거기 때문에 적분을 하게 되면 딱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가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이 넓이를 k라고 치면 이 넓이가 2k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넓이에 반절 이상이 있게 되면 이거랑 똑같게 되는 이 부분 넓이가 없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딱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여기가 t가 되고 여기가 t가 되면 그 다음에는 문제는 조금 만족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방금 풀었던 것처럼 한 사이클은 넓이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사이클 넓이가 이렇게 된다고 치면 여기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면 이 부분하고 넓이가 똑같은 여기가 존재를 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가 또 똑같은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가 두 개가 되면 여기가 두 개가 되면서 끝날 수도 있고 연결될 수도 있고 그런데 103개가 되면 딱 홀수개로 끝나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 개 두 개 두 개 하다가 언젠가는 딱 하나가 나와야 돼. 야 그러려면 어떻게 되지? 분명히 이 부분이 여기가 답이 되면 여기가 답이 되거든요. 하나가 딱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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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사고하는 과정이야. 그게 103이라는 숫자를 해석하는 과정이고 그게 이제 이 문제에서 키가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여기 더 가파르게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부분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생긴 부분의 넓이가 똑같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지금 이 가운데 점이 딱 끝났기 때문에 이거하고 넓이가 똑같은 여기가 어딘가에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부분의 넓이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여기 뒤에가 없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따라서 103개가 되려면 계속해서 두 개가 이어지다가 제일 마지막에 한 개가 딱 나와야 되는데 그 한 개가 나오는 방법은 바로 이 점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에서 딱 반절에 이 부분이 이 앞부분하고 넓이가 똑같게 되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게 103개니까 103이라는 숫자는 51 곱하기 2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된가요? 이 마지막 2라고 하는 게 몇 번째 사이클이 되는 겁니까? 바로 52번째 사이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라면서 계속 연결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있다가 마지막에 52번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걸 지금부터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구하는 방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이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이 넓이가 뭐냐면요. 사인에 2X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인테그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부터 2분의 1까지 한번 구해볼게요. 이걸 그냥 구하게 되면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구해볼까요? 구해보면 이 값은 2분의 1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고 코사인의 2X가 되는 거죠. 이거를 그래프가 0부터 2분의 1까지 구하시고요.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면 코사인 파이가 코사 파이가 어디갔어요. 2 여기가 파이가 붙어있어요. 파이가 그치 여기가 파이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게 되면 코사인 파이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플러스 2분의 1이 되면서 이 넓이가 2분의 1이 되고요. 플러스 2분의 1이 되면서 이 넓이가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그 말인 즉슨 이 부분 반절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 넓이가 1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넓이는 얼마가 될까? 이쪽 반쪽은 당연히 이 부분이 사인의 4파이 x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로 넘어가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부분의 원리는 동일하고 최종적으로 이 부분 넓이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야. 그다음 위쪽 넓이는 4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 행위가 첫 번째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 세 번째 사이클 점점점 52번째 사이클인 이 부분은 굳이 구할 필요가 없겠죠. 이거 얼마가 되는 겁니까? 넓이가 2의 51제곱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2의 51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넓이가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알파 구하는 겁니다. 그럼 알파는 뭡니까? 아 이 마지막에 51번째랑 보세요. 지금 결국은 출발이 뭐냐면 여기서 이 부분의 넓이를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하고 넓이가 똑같은 그거하고 똑같은 또 이거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이 빗금친 부분은 이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넓이가 얼마나 뜻인가요? 아 이 부분 넓이가 2의 51제곱분의 1이라는 사실을 이 103이라는 숫자를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얻습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인테그를 알파부터 0까지 적분하게 되면 이 그래프를 적분하게 되면 2의 51제곱분의 1이 나오는 걸 통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이거를 최종적으로 앞에 주어진 식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원래 함수가 지금 n이 1일 때니까 인테그럴 알파부터 0까지 sin에 2πx dx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이걸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πx 이거를 알파부터 0까지 하는 거야.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된다고요? 0을 대입하게 되면 코사인 0이니까 1이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아 잠깐 쏘리 쏘리 하나 빼먹었어요. 이거 지금 x축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럼 넓이는 음수죠? 맞습니까? 적분 아니 쏘리 적분은 양수인데 적분은 음수인데 넓이는 양수죠. 다시 넓이는 양수인데 적분한 값은 음수죠. 그러니까 알파부터 0까지 적분하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양으로 만들어줘야 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면 되겠네.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붙인단 말은 여기서 순서를 바꿔가지고 0부터 알파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에 대입하니까 얼마 되요? 마이너스 2분의 1 로 묶어내면 이 식은 코사인의 2파이 알파가 되고요. 거기다가 0을 빼면 빼기 1 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문제에서 2에 51제곱분의 1 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구하게 되면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코사인 2파이 알파 빼기 1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 이상해 보이지만 마지막 질문이 1 빼기 코사인 2파이 알파를 구하는 거야. 그냥. 뭘 구하는 겁니까? 이걸 구하는 문제인가? 마지막 문제가. 맞습니까?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없어지면 2의 50제곱분의 1이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이 코사인 2알파 빼기 1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이 1 빼기 코사인 2파이 알파이 라는 값이 2의 50제곱분의 1 다시 말하면 2의 마이너스 50제곱이고요. 거기다 로그 2를 취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5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후반부 자단연산은 사실 여러분이 해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이 103이라는 숫자로부터 52번째 사이클의 반토막 넓이가 얼마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판정할 수 있는 이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 되겠죠?